그래도 교회 다니고 11조 내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이 뭔 의미가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 끌려갔다는 얘기지. 이건 처음 된 자라고 하기도 그래요. 모태신앙.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처음 뭐가 된 거죠. 여러분은 언제 선택하셨어요? 미끼로 선택한 것이 중요하지 모태인지 아닌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준우는 모태학당이죠. 제가 뭔 자각을 하고 여기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. 준우에게 학당이란 장난감이 많은 곳이고 이상한 손님들이 많은 곳이죠. 자기를 기호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. 그게 다죠. 욕심으로도 아니지 무슨 양심으로 나오겠어요. 여러분이 진짜 양심으로 선택한 게 그나마 믿음의 선택이고요. 그것만 해도 아직 안 돼요. 성령과 만남이 없이는 그 믿음이 정말 미세한 믿음인 거예요. 그 믿음은. 성령과 만났을 때 이제 여러분 그 믿음은 확신이 돼. 확신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요.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령이 있다는 건 의심할 수 없거든요. 한 번만 만나셔도 여러분 다시는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그 한 번의 만남이 깊어져서 완전히 내가 성령에 뿌리 내리고 살게 되면요. 그건 엄청난 거죠. 이 정도 돼야 여러분 사도합니다. 사도 하시려면 성화는 차치하고 이건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건 되니까 이후에 고민에 빠지는 거죠. 성화하는 게 힘드니까. 성령 안에 사는데도 성령을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. 사람이 돌겠다는 거예요. 이제 성령을 몰라서 여러분 바울이 성령을 몰라서 성령 뜻대로 못 사는 거는 바울이 얘기 안 한다. 지금 그건 고민도 아니라니까요. 아는데 못 따라갈 때 미치는 거예요. 여러분. 뻔히 알아요. 여러분 양심 모르고 살 때랑 양심에서 이제 노트 써보고 나서 뭐가 자명인지 알았을 때 한숨 나올 때 많죠. 아 이런 곤란한데 뭐가 자명한지는 알겠어요. 진짜 하기 싫어요. 내가 안 할 것 같아요. 100% 이걸. 그런데 난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. 난 어떡하지. 바울의 고민이 그 정도예요. 지금 성령의 뜻이 다 보여요. 성령과 이제 아니까.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성령의 뜻이 다 읽혀요. 하기 싫어요. 이결도 하고 싶어요. 지금 당장 나는. 미치죠. 정말 실전적으로 고민이 오는 건 그때입니다. 성령 만난 이후예요. 그 전에 고민은 사실 고민도 아니에요. 왜냐하면 성령을 몰라서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캄캄한 방에서 혼자 고민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불 켜면 한눈에 다 들어와요. 성령이 나타나면요. 이제 마음의 실상이 보여요. 문제는 보이는데 못 할 때는 정말 자기한테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. 그때는 그때에 맞는 멘토링이 또 필요해요. 그때는 뭐냐. 더 성령을 믿으면서 버티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견뎌나가야 돼요. 난 원래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고 하면 그때 아주 열심이 알게 됩니다. 못하는구나 하는 거. 알아도 못하는구나 하는 걸 매일매일 실감하면서 견뎌내면서 인욕하면서 다 받아들일 때 또 한 걸음씩 나갈 길이 보여요. 나아져 가는 거예요. 이거 완전히 한 번 죽었다 살아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. 성령 만나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. 이걸 통해 이런... 보세요. 이 정도 엄청난 병을 앓지 않고는요. 여러분 인격이 안 바뀝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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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